대전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빗물 저금통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둔 뒤 조경과 청소 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. 신청 대상은 지붕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또는 건축 면적 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으로 설치비의 최대 90%까지 대전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.